조 실장 그 사람하고 무슨 사이예요? 사실은 제가 세종이 엄마예요. 제가 잘못했어요. 수정 보육원에 기부하신 분 맞죠? 아니요. 다시 말해, 돌아가세요. 나 아니야. 경찰입니다. 경찰이 왜 엄마를 찾아? 저 검사 결과 났어요? 최장암 3기입니다. 수술이 가능할지는 않나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. 그 아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? 이 아이 아저씨랑 상관없는 내 아이예요. 그 아이 낳으면 내가 키울게. 달아야, 너 내가 말한 돈 준비하고 있지? 너 올 때까지 나아. 우리 세종이랑 놀고 있을 테니까. 세종! 세종아! 안 돼! 세종아! 세종아! 우리 아저씨 누구 하나봐요? 박선생, 박선생!